살짝 오르기도 합니다. 중간 중에. 그리고 정체가 오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 다시 한번 부윽 빠져요.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빠질지 일단 모르는 거라. 내가 시작한 날로부터 해서 9박 11일 성적표를 내도 좋고 또 만약에 한 달 거를 내도 좋은데 일단 이번에 내신 분 중에서 10kg 넘게 뺐 지금 우리 이번에 나왔어요. 호박식이 하신 거고요. 10kg에서 나오셨고 5등은 5등 4등 3등 2등까지는 제가 한 번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5등 2호기. 음악팀 주시고요. 4등 임선자. 네 임선자. 총질의 성.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. 김향수. 와우. 축하드려요. 3등 하셨고요. 2등 최영준. 와우. 네. 자. 5등은. 5등은 오렌지밥 하나고요. 4등은 오렌지밥 하나와 10만원. 10만원의 상품이 있습니다. 자. 4등은 10만원의 상품이 있고요. 감사합니다. 음악을 계속 좀 틀어주세요. 자. 성능은 20만원입니다. 자. 20만원과 오렌지밥이 몇 박스죠? 5, 4, 3, 2, 2, 2, 2개인가요? 제가 다시 볼게요. 자. 2등 한이라서 틀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오렌지밥을 스피칭을 해야되는데 무거울 것 같은데 한 번 더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일단 설명해 주실까요? 먼저 5등부터 5등부터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. 그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충주에서 온 이옥입니다. 이옥이 화이팅! 저는 워낙 건강체질입니다. 약 먹는 거 하나도 없고요. 근데 단지 먹는 거가 좋아서 살이 몸이 많이 풀어졌는데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됐지만 사실은 이틀 전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기운이 진짜 쭉 빠졌었어요. 그런데 다시 어제 다시 기운이 나더라고요. 오늘 오는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4등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충주에서 온 임선자입니다. 저는 고향은 부산입니다. 근데 살기는 충주에서 살고요. 이때까지 살면서 뽀데이에 죽고 뽀데이에 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뽀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른 데는 다 빠지는데 배는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뽀데이가 안 나잖아요. 배가 있으면 옷 입어봐라. 배 있으면 뽀데이 안 난다. 그래서 뽀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저 오일 됐거든요. 그랬는데 살이 배만 빠져요. 다음 파트에 올 때는 이것보다 더 뽀데이 나게 해서 오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천에서 오는 김영숙입니다. 김영숙 화이팅! 저는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. 지금 호전을 너무 많이 걷고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. 세 번째 왔을 때는 호전을 다 꺼쳐내고 와서 지금 가서 사업할 머릿속에 사업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부산에서 온 최영수입니다. 저번 수암포 캠프 왔다가 생각보다 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몇 번 2박 3일 하다 보니까 빼는 법을 저희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. 땀 많이 빼고 물 많이 먹고 이렇게 빚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만큼 돌아온 것 같습니다. 메리스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들으세요. 지금 4등은요.